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은 이에요 예 여긴 지금 이제 그 오늘 이제 사짐 역사로 여기 지금 걸어 놓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뭐 다른 방송할 때도 이제 걸거고 사실 오늘 카테고리는 스포츠 일반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컨텐츠는 사짐 역사에요 니그로 리그의 역사를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니그로 리그를 하면요 메이저리그에 진입하지 못했던 흑인들이 흑인들의 리그를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이제 니그로 리그라고 부르는데 이제 메이저리그가 니그로 리그를 이제 야구 역사에 일부러 넣겠다 그 그들의 기록도 야구로 인정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반영이 된게 이제 그 니그로 리그의 기록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어 내가 왜 이걸로 하지 음 자 어두운 파란색이고요 어두운 남색이야 음 메이저리그가 그 로고 색깔의 그 파란색이 좀 어두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반영을 했고요 메이저리그와 니그로 리그 음 아메리카 대륙 인권의 흑역사 해서 영어로 내가 블랙 라이브즈 배럴 써놨고요 자 그래서 메이저리그 역사가 사실 처음부터 메이저리그는 아니었어요 이제 메이저리그가 양대리그잖아 내셔널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 양대리그인데 내셔널리그는 1876년에 시작을 했고요 아메리칸 리그가 1901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이제 통합해서 이제 야구 시즌을 보내는게 이제 1903년부터가 됐어요 1903년이 제1회 월드시리즈가 열렸던 해예요 그런데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못했던 시즌이 딱 두 번 있어요 일단은 1904년에 당시 내셔널리그 챔피언이었던 뉴욕 자이언츠가 우리는 아메리칸 리그 같은 그 역사가 짧은 허접한 애들하고 붙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월드시리즈를 보이콧 해버릴 거야 그런데 그럴만도 해요 1903년에 월드시리즈 챔피언은 아메리칸 리그 팀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팀에게 있어서는 약간 컬처 쇼크인 거야 그래서 1904년에 월드시리즈가 한 번 안 열렸던 적이고요 두 번째 안 열린 거는 1994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선수노조가 파워브를 해서 경기를 안 했거든 시즌이 그냥 파행으로 종료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니그로리그가 있었던 시기가 1920년에서 1951년까지 자 그래서 이제 남북전쟁이 사실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그 역사를 구분해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 여러 그 이제 그 우리 사학과는 보통 한 3학년쯤 가면 미국 역사를 배워요 그 정규 수업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역사를 가면 처음에는 앞부분은 미국 독립의 역사고요 미국 처음 그 개척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메이플라워 개척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메이플라워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독립전쟁 거기까지가 진짜 그 독립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전쟁이라는 역사가 나와요 남북 근데 사실 미국 독립사 이후에는 별로 나는 기억이 안 나 허헤헤헿 그.. 강의했던 선생님 우리 성당 교적에 있는 교우셨는데 미안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남북전쟁 때는요 노예제도가 약간 흑인 흑인들은 노예로 써먹는 노예제도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좀 알게 모르게 안목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때였어요 흑인들의 그 노예제도를 그 안목적 허용해주는 그때였는데 근데 이제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에이브라엠 링컨이 해방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흑인들이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노예 미국에서는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가 돼요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흔히 우리가 미국 사회를 인종의 전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별의별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무래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말이 있듯이 진짜 막 그 아프리카에서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와서 정착을 했던 경우는 이제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쪽 라틴계 이 원주민 약간 원주민들하고 그 뭐냐 약간 스페니시 사람들하고 이제 좀 약간 혼혈? 혼혈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약간 히스페닉 히스페닉 계열의 그 사람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도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좀 그 잘 살지 못하고 정착을 하지 못해서 그 미국에 정착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앤디류 카네기 그 이제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철강산업의 그 진짜 제왕이라 불리는 그 앤디류 카네기도 이제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성공한 케이스고 존 에프 캐디의 집안도요 이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존 에프 캐디의 조상들이 아일랜드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제 존 에프 캐디가 가톨릭 신자였죠 존 에프 캐디가 유일하게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알기로 가톨릭이라고 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미국이 되게 사회의 사람 계층이 되게 다양해 보이면서도 그 알게 모르게 되게 보수적이고 차별적이에요 그 흑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1950년대 1960년대 엄청 심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950년대 1960년대 아 1960년대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노벨 평화성 받았던 글씨도 있죠 I ever dream 해가지고 나에겐 꿈이 있어요 그때가 내가 알기로 대통령이 존 에프 캐디였거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었고 결국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인권목사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총 맞고 죽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흑인이라고 해서 평등하지 않게 대우하고 또 흑인이라고 해서 죽이고 조지 플로이드 이번에 그런 일도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나온 말이 블랙 라이브즈 배럴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어쨌든 남북전쟁 이후로 흑인들이 그래도 미국 사회에 많이 진출을 하기는 해요 흑인들이 각종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회인 야구를 하던 어쨌든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도 저 선수 좀 괜찮다 한번 데리고 와서 써볼까 약간 이런 관심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이너리그는 약간 문이 좀 빨리 열려요 MILB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는 버트 파우러라는 선수가 이제 최초의 흑인 선수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그때는 막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등등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의 톨리드 블루스탄킹스라는 팀이 있어 근데 이 팀이 그 플리트 워커하고 월디 워커라는 형제를 1883년에 영입을 해요 응 근데 이 형제는요 아빠는 흑인이고 엄마가 백인이야 되게 드문 사례예요 되게 드문 사례의 커플이야 응 그게 왜그러냐면 그 당시엔 되게 흑인의사가 되게 희귀했어요 근데 아빠가 흑인의사야 몰라 의사여서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는 백인이었대요 그 사이에서 이제 워커 형제는 혼혈이었던 거죠 혼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인 플리트는 미시간대학교 다니는 포수 유방주였고 웰디 워커는 오벌린 대학의 외야수였는데 주루가 거의 정수빈 선수급이었다 보면 돼요 자 잠깐만 위치 그대로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갈게요 자 그럼 이제 프로스포츠에 사실 지금도 그 각종 프로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은 그 이제 금지를 이제 규정화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프로스포츠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를 해요 잠깐만요 나 저거 청정기 좀 잠깐 소리 좀 끄고 올게요 네 이제 곧 소리가 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블루 스타킹스하고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 이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가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의 전신이에요 근데 이 팀의 선수 겸 감독이었던 캡 앤슨이라는 사람이 1884년에 블루 스타킹스하고 연습 경기를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 플리트? 그 어? 포수가 흑인이야? 하면서 왜 제가 포수 마스크를 쓰냐 하고 경기를 보이콧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당시 블루 스타킹스 감독인 찰리 모튼 이번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그 투수 찰리 모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블루 스타킹스의 감독이 워커 형제 오늘 안 쓸게 하고 나서야 경기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1884년에 두 팀이 또 그 연습 경기를 또 같이 하기로 한 날이 있었어 그날 불명확한 이유로 플리트를 엔트리에서 뺀 적이 있어요 어쨌든 1884년 5월 1일에 이제 플리트 워커가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고 7월 15일에는 동생이 웰리가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제 플리트는 그래도 이제 그 디콘 맥콰이하고 보통 포수 두명 돌리잖아요 한 팀이 포수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래도 나름 시즌 타율 이하 6분대에다가 OPS 6할 때를 찍었어요 당시 리그보다 당시 리그의 그 타율 OPS보다 수준이 훨씬 높았어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차별의 벽이 존재하다 보니까 동생이 웰리는 시즌 통합 도합 5경기밖에 못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인 플리트도 시즌이 끝난 다음에 마이너리그로 강등이 됐다 그래요 당시 이제 블루스타킹스에 있었던 이제 스위치 피처 토니 멀레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하자면 플리트가 포수 보는 날 나는 싸인은 무시하고 던졌다 하고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이게 거의 그냥 노골적으로 차별 행위를 했다는 거야 어 자 그래서 니그로리그가 결성이 되는데요 니그로리그가 결성이 되는데 그 1920년 루브포스터 라는 사람이 니그로 내셔널리그를 결성을 해요 니그로리그가 총 리그가 그 안에 세부리그가 7개가 있거든요 내셔널리그 아메리카 리그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흑인들이 8팀이 먼저 리그에 참가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거야 어차피 그들의 리그에 못 들어갈 거면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된 게 리그로 리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 이제 7개 약간 세부리그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격렬한 요소 오락적인 요소 메이저리그는 좀 약간 좀 절제된 요소가 좀 많아요 그 메이저리그가 사실 KBO리그에 비해서 그 관중들의 응원문화가 되게 활발하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관중이 최고야 그 타자들마다 응원가 일일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메이저리그는 그냥 그 타자가 타석에 등장하면 그 뭐냐 그냥 잠깐 음악 배경 나오고 그냥 그 경기장 효과음 정도로 응원을 대체하다가 뭐 그냥 뭐 7회초 끝나면 뭐 택 미 아웃 더 볼게임 그 노래 부르면서 뭐 뭐 그런 정도 밖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응원문화는 약간 일본에서 갖고 온 게 좀 있는데 일본도 사실 응원문화가 사실 그렇게 막 내 생각엔 좀 재밌진 않아요 그 근데 약간 그 일본 야구 같은 경우는요 막 그 되게 그 그 특유의 그 약간 그 트럼펫 연주 같은 그 부금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짝 짝 짝 짝 짝 짝 뭐 이런 뭐 이런 응원문화가 있다 일본은 근데 이제 우리는 기존에 나와있는 응원가들을 갖다가 이제 그 타자들 응원가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좀 그 아니면 이제 그 정해져있는 그 부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김주찬 선수가 기아 기아 타이거즈에 있었을 때 지금 방출됐으니까 기아의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зя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나는데 어쨌든 그 뭐냐? 그 유명한 그 팝송같다가 그 보고면 쓴 적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학주 선수 응원가 이학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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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성이 이학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정수빈 선수가 서핑 USA를 썼었죠 지금은 못 써요 저작권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승환 선수 오승환 세이버스 이런 것처럼 하여간 그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우리나라는 되게 신나는 요소 이런게 좀 있잖아 그런게 니그로이 리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니그로이 리그에요 지금은 이제 그 야구가 국제대회에서는 연장전을 들어가면 승부치기가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한해서 단축시즌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만 일시적으로 승부치기를 좀 쓰기는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승부치기가 그 내년도 적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요 그 고의사고를 그 일일이 투수가 일부러 스트라이크 좀 바깥쪽으로 공을 빼서 공 4개를 던져야지 고의사고를 내보낼 수 있었잖아 지금은 고의사고 그냥 벤치에서 사인 나오면 그냥 저타자 걸러 해가지고 자동 고의사고 내보낼 수 있었거든요 투구수 아끼면서 근데 그 자동 고의사고가 보통 원래 컴퓨터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동 고의사고를 도입하는 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근데 알잖아요 막상 메이저리그가 자동 고의사고 도입하니까 케이브리그 바로 따라하는 거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관중들이 재밌어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니그로리그가 메이저리그 팀하고 약간 순회 경기 친성 경기 순회 경기라고 해요 보통 왜냐면 우리나라도요 독립리그 팀들하고 퓨처스 리그 팀들하고 순회 경기를 하거든요 의외로 우리나라 퓨처스 리그가 경기가 별로 안 돼 그 약간 이제 미국의 북미 대륙의 마이너리그 같은 게 우리의 퓨처스 리그인데 독립리그 구단들하고 순회 경기를 해요 독립리그도 있어 근데 이제 그 고향 언더스가요 그 프로팀에 못 간 선수들 프로팀에 약간 보내주는 그런 성격이 그런 약간 양성팀이기도 했잖아 지금은 지금 키움 히어로즈에서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허민씨가 구단주였던 그 고향 언더스 그랬는데 그 고향 언더스에 사실 정영일 선수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정영일 선수가 그때는 그 케이뷰 리그 2년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순회 경기도 나갈 수가 없었대요 당연히 그 퓨처스 리그에 그 출전을 못하니까 어 퓨처스 리그 출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생긴 규정이 그거죠 그 국대에 기어있던 선수는 2년 동안 퓨처스 리그 출전을 허용한다 그 특혜를 본 사례가 이제 이대윤 선수가 있죠 그 이대윤 선수가 프리미어십이 우승에 기여를 하고 나서 국내 복귀를 했잖아 그래서 그 이대윤 선수가 이제 그 경찰청에 입대를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대윤 선수를 위해서 그 예외조항이 나온 거예요 국대에 기여한 적이 있는 선수는 이제 퓨처스 리그 출전은 2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 허용은 한다 다만 이제 조건은 그거지 그 향후 국내 리그에서 뛴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어쨌든 퓨처스 리그 참여는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시즌 원래 그 2년 동안 그 유예기간이 있는데 2년 동안 퓨처스를 허용한다는 거는 그거죠 군대 갔다 오라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대윤 선수는 그쵸 그거 덕분에 그 KBO 리그 팀 하고 그 기약하기 전에 군대부터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대윤 선수는 뭐냐 그 드래프트 때 최대어로 KT 뽑혔죠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그 순회 경기를 치웠어요 순회 경기를 했는데 메이저리그 팀들을 압도를 한 거야 되게 막 엄청나게 레전드 격의 그 선수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선발투수인 사체페이지가 뭐 통산 2000승을 했다 3만 탈산승을 했다 뭐 이런 약간 좀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있긴 있어 2000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최소 200승 300승 이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는 그 투수들한테도 이닝 분담이란 약간 그런 기념리 없었고 또 니그로리그가 한 시즌에 시즌 길이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메이저리그는 메이저리그는 한 시즌에 162경기 잘 잡은 게 꽤 오래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막 조시 깁슨도 단위 시즌에 뭐 84홈런을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통산타율 3월 7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조시 깁슨은요 1943년에 4회 4푼 1, 2회 타율을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역대 최다 타율 시즌하고 마지막 4회 시즌이 그 조시 깁슨의 기록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 마지막 4회 타자는 테드 윌리엄스의 1941년 기억으로 기억을 하고 휴더피가 4회 4푼의 타율을 썼던 그 기록이 그 전까지는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실 테드 윌리엄스는요 저 4할 6푼 기록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군대 갔어요 그 뭐냐 심지어 테드 윌리엄스는 군대를 두 번 가요 저때는 세계대전에 참전하고요 그리고 윌리엄스가 나중에 한국전쟁으로 참전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이기도 해 어쨌든 그래서 윌리엄스는 그 두 번의 군대 커리어 때문에 사실 통상기록은 좀 많이 까먹었다 근데 이제 그런 군대를 갔다 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명예전당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니그로리그의 한계는 그거였어요 각자의 경기장이 자체적으로 있는게 아니에요 구단이 수익이 그렇게 많은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메이저리그 경기장을 빌렸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이 먼저 경기 일정을 짜놓은 다음에 경기가 그 없는 시간대에만 니그로리그 팀들이 그 경기장을 빌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경기장 대여요라는게 엄청나게 비쌌거든 그리고 이제 그 잠실이 두산베어스랑 LG트윈스가 그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두산이 그 이제 잠실 라이벌절땐 두팀 다 그 경기장의 그 수익을 나눠가지지만요 그 잠실의 둘 중 한 팀만 홈경기일 경우에는 그날 나오는 뭐 수익 이런거는 아마 그 홈팀이 갖고 가는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구장 대여류도 엄청 비싸고 그 경기장에서 파는 음식들을 그러면 그날 홈팀이 수익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익으로 반영되는 쪽은 메이저리그 팀이었던 거야 응 그리고 이제 그 탈의실이라든지 샤워 시설이라든지 이런걸요 분명 계약서에 도장 찍고 구장 대여를 내놓고 이제 그 빌려 쓰는데도 샤워 시설을 못 쓰고 탈의실 못 쓰고 클럽하우스로 못 쓴 거야 응 그래가지고 구단주들이 그 이걸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왜냐면 경기장에서 자기네 팀들이 경기를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수익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받고 음식 파는거 수익 받고 그런게 구단주들 입장에서 그게 더 이득이 된 거야 그래서 그 흑인 선수들하고 그 계약을 해서 쓰느니 그래서 흑인 선수들의 그 메이저리그 참가를 이때 계속 불허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브루클린다저스 단작이었던 브렌치 리키라는 사람이 이 이제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제키 로빈슨을 영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빈슨이 그 메이저리그에 바로 못 올라온 이유가 약간 이제 바이너리그 수련도 있었지만 좀 그 흑인? 백인 선수들이 좀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렌치 리키가 제키 로빈슨을 불러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차별이 있을 거다 버틸 수 있겠냐 하니까 버티겠다고 그래서 제키 로빈슨을 메이저리그에 데뷔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시각으로 그 4월 15일에 제키 로빈슨 대기를 진행을 하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4월에 개막을 못해서 제키 로빈슨 대기행사를 8월에 하긴 했는데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중에 42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제키 로빈슨 이야기를 다룬 영화거든 그래서 그날 모든 선수들이 다 42번을 달고 경기를 해요 제키 로빈슨 이외에 42번이 영국 10번이 된 사례는 마리아노 리베라 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내셔널리그에서는 제키 로빈슨이 최초의 내셔널리그 흑인 선수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니그는 래리 도비라는 사람이 데뷔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팀이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요 근데 이제 인디언스가 사체 페이지라는 니그로리그 투수까지 영입을 하고 나서 1948에 월드 챔피언이 되니까 다저스도 다저스는 이제 제키 로빈슨 이외에도 돈 유컴이라는 투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월드시리즈 준우승 4번 하고 나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해 한 거야 자 그런데 이때 돈 유컴이 1956년에는요 싸이영상을 봤는데 이때가 싸이영상 제1일 시상하는 해였어요 근데 백인도 아니고 유컴이 이 싸이영상을 제1일 수상자가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싸이영상이 지금은 내셔널리그랑 아메리칸 리그 따로 주지만 저때는 두 리그 통합으로 줬어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흑인들한테 메이저리그 무대가 열리면서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은 다 메이저리그 가는 거예요 약간 이거는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긴 한데 쿠바 선수들이 쿠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가는 이유 대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쿠바를 아마추어 야구의 최강이라고 하는 이유가 쿠바 선수들이 막 그런 각종 국제대회를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막 이제 보통 쿠바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뛰는 그 과정에서 망명을 신청을 해요 대표팀을 이탈해 버려 그리고 대표팀 코칭 스태프들도 왠지 이 선수는 그 미국으로 망명할 것 같으면 약간 그런 낌새가 온대요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로빈슨하고 그 다른 선수들이 참가를 한 이후로 노골적인 차별은 계속 있었지만 그걸 견뎌내어 버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니그로 리그의 규모가 줄어들고 결국 1951년 이후에 니그로 리그는 종료가 됐는데 니그로 리그 출신은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풀타입이 됐던 선수가 헹크 에런이에요 아 메이저리그 역대 홈런 1위가 아니고 2위에요 그 여기 여기 이제 2위 이거는 그 수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역대 홈런 2위를 찍었고 사실 베리본즈는 약물이죠 자 그럼 이제 니그로 리그의 정확한 수준 사실 정확한 수준은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이 니그로 리그가 메이저리그에 비해서 그런 각종 체계도 좀 안 잡혀있었고 기록의 그 유지 이런 것도 되게 그 더 활발하지 못해요 만약에 흑인들한테 메이저리그의 그 문이 좀 더 일찍 열렸다면요 베이브루스가 과연 714개 홈런 실수 있었을까? 약간 되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니그로 리그에서 전성기 다 보내고 나서 나이 들어서 메이저리그에 오는 흑인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성적을 기관적으로 비교평가 안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제키로빈스는요 그 47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깁슨이라든지 뭐냐 그 누구 깁슨이냐 그 잠깐만 아 여기 없나요? 응 어쨌든 그 깁슨 어쨌든 이런 선수들하고 했을 때 그 뭐냐 제키로빈슨이 인성이 더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저스가 그 로빈슨하고 먼저 계약을 하게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깁슨은요 그 메이저리그의 끝내 못 올라가요 무릎 부상 때문에 포수였거든 아마 그 여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조시 깁슨 어 맞네요 조시 깁슨이 이제 사실 이런 제키로빈슨 이런 선수들보다는 좋았던 거야 근데 이제 그래 그래서 깁슨 그 조지 깁슨은 메이저리그를 한 경기도 못 뛰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니그로리그 위원회가 추천을 해가지고 명예전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니그로리그를 처음 제창했던 로브포스터가 1981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파멜리 이 사람은 사실 백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그로리그의 팀의 그 구단주를 맡았어요 그래서 명예전당에 들어가요 대단해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11부로 니그로리그의 역사가 이제 메이저리그 역사에 정식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살 타자에 관련된 기록이 바뀐 거죠 자 인디언스 그러면 이제 인디언스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 와후 추장의 저주라고 하죠 흔히 1948년 이후에 한 번도 우선 못하고 있는 거 근데 2016년에 사실 인디언스가 어 우리 저주풀 기회 왔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7차전에서 그 인디언스가 동점까지 따라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뭐냐 그때 이제 되게 무궁화 열차가 각성을 해가지고 그 그 당시 이제 다들 들어올 생각을 안하던 그 동해선에다가 이제 전동차를 넣어버린 거야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2019년부터는 유니폼하고 팀 로그에서 와후 추장의 그 로고 모습이 다 삭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도 모자라서 조지 플로이드가 올해 이제 사망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팀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 동구장 짓는 거 경기장 짓는 거 관련해서 내가 자문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템파베이 대 블레이스가 2008년 템파베이 레이스로 팀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전까지 만년 꼴찌 팀이었다가 그쵸 월드 챔피언까지를 되게 밥 먹듯이 한 팀이 됐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뭐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본 거는 이제 미국의 프로스포츠에도 인종차별은 존재했으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메이저리그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 정도를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니그르 리그의 역사 이야기에 관련된 컨텐츠는 여기서 종료를 할 오늘 거 quiet 끝 끝